그리고 Bryant이 그러던 드래프트 일단 나이가 어떻게 돼요! 89년생 3월생입니다 3월이요? 누구랑 친구야 이거 jaka 남순이 k 나도 그 걔들하고 친군데? 그럼 내가 반말할게 내가 그러면? 그래. 어 맞아 친구지 그러면. 혹시 성태랑도 친구니? 성태는 이제 내 동생이지. 아 동생? 릴카는 좀 친구고. 릴카 너 어떻게 몰라? 님. 보니까 안경을 빼면 좀 다르다는데 안경 한번 벗어주면 안 돼요? 딱지? 벗으세요. 존나 잘생겼네. 아니에요. 뭘 아니에요 뭘 아니야! 앞이 안 보여요. 그럼 쓰세요 쓰세요. 네. 이렇게 싸페팀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어때요 어떻게 좀 이길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 좋았는데 감스트 님이 싫어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나는 진짜 안 싫어하는데? 네. 아니 얼굴 안 빨개져요 여러분들. 제 방송에 결단이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감기룡 존버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아 맞아요 맞아요. 좀 역겨웠죠 솔직히 말하면. 어우 네. 아니요? 어우 네 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원딜이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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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기룡씨도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아 다행이네요. 네. 네? 다행이네요. 사페팀에서 문제가 뭐라 생각해요? 감스트 님의 가렌. 저 가렌이요? 네. 남편이 뭐래요? 어떻게 좀 이번에 대회 나가니까. 몰라 잘 모르겠대. 타비 감스트 서포시 애교 이름만 들어봐봐. 어때? 거의 둘이 꼴찌 대전이야. 야 왜 뽑았어? 이롱이랑 두어 했는데 우리 바텀에서 20몇 됐어요 스톤. 아니 근데 그거 상대 다이아만 났어요. 다이아잖아요. 너 다이아였어? 네. 근데 교영이 언니 데리고 다이아는 못 이겨요. 주단 언니 같으면 현. 자 우리팀 이름부터 정합시다. 자 우탑감이 뭔데? 우리팀 탑 감스트요? 감싸기 학교. 감싸기 학교. 감싸기 학교. 감싸기 학교. 서포 코치. 어 내 코치? 어 니 코치야. 야 미아님 여러분들 섭외원에서. 10시에 마린님이 오시는데 마린님 같은 경우 오늘 총감독. 아 마린이 형은 총감독이고 나는 그냥 코치나 해라? 아니 니가 롤드컵 우승 하던 거야 이 새끼야. 아니 크강이 내 나라인데. 크강이 뭐예요? 아 제 리액션.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크강!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그. 형님 일곱씨 저 형님이 이러다가 이상호 타령하겠습니다. 형님 좀 약간 자리를. 형님. 네네. 마우스 좀 이상하긴 하죠. 나도 마우스 이상해. 이거 너무 커. 너는 저 젠미니 마우스로 하나 맞춰줄게. 걱정하지 말고. 올라프 내려온다. 애교형이 브리핑 좋다니까. 귀에 쏙쏙 박힌다니까. 저 메드 크라곤이야. 근데 여기서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상호다. 진짜 20만명. 20만명 찍고 형 방송 제발 정지 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타워의 라인을 받고 집 가면 라인이 어떻게 될까요? 빅웨이브가 오니까 당겨지죠. 그렇죠. 맞습니다. 잘했어요. 방금 피전이동 쓴 건 이제 빨리 갈라고 라인에. 그 정도는 기본으로 라인이지.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분위기가 생각보다 애교형이 너무 잘한다. 이런 말이 나왔고. 코치 차이. 아니 의자가 불편해요. 들고 왔어야지. 의자요? 의자 이만한데? 아니면 안마의자 그걸로 알아봐. 바디프렌드로. 네. 혹시 한 번 봤나요? 박살림? 겐지 플레이만 봤어요. 아 그건 다 인정했구나. 아 어려요? 몇 살이에요? 저 21살. 21살? 네. 21살에 은퇴를 했어요? 네. 아니 왜? 아 재미없어가지고. 야 너 롤을 한 지 한 달 만에 다이아 찍었어? 플레이 1에서 다이아 2까지 60판 했나? 이게 원래 프로게이머들은 다 재능이 있어요. 뭔가 감도가 느린 것 같지? 나 이제 근거리 두개 먹으면 삼렙인거 아시죠? 그런가요? 네. 아 이제 그만 따라가도 돼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따라가도 돼 안 따라가도 돼. 아 우리 판테언이 맞네. 아 미안합니다. 제가 미니백은 못봤습니다. 그냥 빨리 일단 스킬 라인에 써요. 아 이건 피하시고. 오케. 와 피치컬 뭐야. 야 너 학사랑 영양제 챙겨먹는 거 있어? 아니. 없어? 네 없어요. 원래 Q가 세요 사일러스. 아 좋네 이거. 왜 안 뺏어지냐. 방금 저 공사한 다음 팻말 뭐예요? 중간 못 뺏는다고. 아 나 처음 봤어 롤을 한 거 있어. 아. 사일러스 안 해가지고. 근데 쌍팬님 이런말이 죄송한데. 좀만 뒤로 가시지 마. 아 장난 장난. 아 장난 장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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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 천천히. 나 나왔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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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오케. 가자 가자. 우리 템 우리 템 우리 템 쏘줘. 아 누구누구. 아 루시안 확인. 루시안 볼게. 루시안 볼게. 루시안 볼게. 루시안 볼게. 야 막았어 막았어. 나이스. 야 오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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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바. 오오오오. 잡아야 돼 이거. 오오오오. 잡았어. 나 미드 할게 이거. 나 궁동 1초 1초. 내가 쫓아갈게. 내가 쫓아갈게. 박아. 박아줘 박아줘. 나이스. 루시안 컷. 야 박아줘 박아줘. 해줘. 제발 얘들아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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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용가자 우리. 아 합목했다 나이스. 나이스. 뭐야 벌써. 아 나이스. 나이스. 절용 푸는게 조금 안 좋았거든요. 포탑 방패가 5개가 있잖아요. 네네. 반 정도 됐을 때 까는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야 2차 타워까지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까. 아니 2차까지는 너무 턴 오래 쓰는 거고. 아 예. 포탑 방패.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방병이랑 두 번째 방병은 방어력이 낮아서 금방 깰 수 있거든요. 세 칸, 두 칸이 남으면 그때부터 포탑이 잘 안 깨져요. 그래서 쉽게 평타로 깨놓고 그 다음에 전력 깔아서 돈 먹고 깨라는 거예요. 오 그런 게 있었구나. 이 새끼 나 괴롭혀. 어떤 새끼. 대머리 새끼. 나치 깎다고 깨 그냥 이거. 야 박아줘. 좋아 좋아. 미씨야 아무것도 안 보여. 일단 치. 박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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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빌 쉰. 오케이. 이거 봐줘 봐줘. 나이스. 이거 봐도 되고 이거 봐도 되고. 나 안갈게 나 안갈게. 나 하지마. 나 선 넣는데 이거? 와. 마음 빨리 봐줄게. 와 이거 궁 너무 좋았어. 뭐얽게. 제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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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칠도 너무 좋았고. 그렇게 돼?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잘해 너가?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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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도 돼? 얘네 피 관리 안돼 해봐네 나 공있다 공있다 말해 말해 공있어 공 필요하면 가상화기 이길 지금 나도 지금 하는게 너무 없어 지금 네 공 있었어? 52분인데 공있었어 공있다 말했어 지금 아무도 안 들고 아 병생군 병생군 오케이 쿨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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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탈감나? 태태태태 여쪽 조심 왼쪽에 왼쪽에 거기 서 being 집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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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와부카이 풀었다 죄송해요 왼쪽에 왼쪽에 나 미드 밀게 바텀 쏠게 2개들 많다 나 살려줘 나 가는 줄 생궁 생궁 탓 탓 탓 나 미드 밀까 크루카 도망, 도망, 도망! 도망, 도망 προ키 에어 탁할게 부숴도 돼 모를udo 스탑 못 굴렸네 유리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딜러 라인 노렸어야 되는데 팀원 간의 거리를 보고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거리 먼데 막 열고 근데 그 와중에 기룡님이 제일 팀원 간의 거리를 잘 보거든요? 그래서 기룡님이 거리를 거리를 체크하면서 뭐야? 거의 체크하면서 싸워야 돼요 쉔궁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으면 좋아요 안돼 그게 안돼 감수트님은 저기 자기 화면밖에 안 봐가지고 이 화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도착 직전까지부터 몰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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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감수트님 23분 동안 텔 한 번 탔는데 어차피 안 쓸 바에 그냥 막 쓰는 게 나아 저 여기서 볼게요 감수트님 화면을 보면 감수트님 화면밖에 못 봐서 힘들어요 이거 얘네 계속 바텀만 한 거 같아 이거 바텀만 가볼래? 나 한 대구 가볼래? 탑 가보자 탑보자 궁무를 궁무를 묶어봐요 궁뎀 맞다고 음 음이 아니라 아까들 깜짝이야 지금 알고 ㅅ 오케이 죄송 얘들아 싸우지마 얘들아 싸우지마 말 들어야 돼 오케이 나이 다 풀 거 같아 이거 카이스 한 누르면 잘못된다고 얘들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번에 제가 쐬가지고 싸워도 돼요 쐬주 어디 있어 쐬주 어디 있어 쐬주 안 보여요 쐬주 안 보여요 그냥 하면 돼 어차피 6종이라도 하면 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텔 지금 말해줘 텔 지금 말해줘 싸우지 지금 실시 물어보자 이거 나 3초 나 바로 탈게 야 제대로 울었어 나이스 선전미 강사필 강사필 어깨 나 나 나 어그로 핑크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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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유미 할 수 있다 나이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카이사 초식에 빠졌고 풀빠졌고 루시아 풀빠졌고 오케이 오죽 우와 룰러브 노플이야 룰러브 또 있는데 어디야 으허허허헣 와도 먼저 지워야 여기여기 조심여기 조심 여기 조심하라 나이씨 를루피 를루컵 여기 기존 루시아 계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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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탁...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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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oden 카저 잘할 지 cont 에 거 라인지 grades 틀окой 다이 오케오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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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마지막 한다! 좋았다! 기룡 님이 여기서 오더를 제일 잘해요. 그리고 피지컬은 여기 학살 님이 제일 좋고 근데 여기서 이즈 같은 거 뽑아서 미드랑 한 번 돌릴 생각해도 돼요. 이즈가 이즈 제일 많았나? 그러면 한 번 해봐요. 미드 이즈 좋을 거예요. 처음 판정됐나? 그러면 이거 좋을 수밖에 없어, 미드 이즈. 바텀 빠져! 바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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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막을까? 이거 끝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 진짜로? 나이스! 야! 고양이 죽여라! 고양이 가! 마흔카이! 울라푸도 왔어! 마흔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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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니! 가이소 살려야 돼! 가이소 살려야 돼! 가이소 살려야 돼! 가이소 살려야 돼! 배피다! 그러지 마! 텔로 살려버리기! 야, 이거 뒷라인 먼저 가지지! 마흔카이! 배피야, 배피! 감을 수 있나? 아, 감을 수 있나? 휴! 마흔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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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감, 치감! 치감 뭐? AP, AP! 어? 내 그냥 치우 감소요! 치우 감소! 치우 감소! 유미가 헬로우니까 치우 감소 좀 필요한 거 같아! 아, 그니까 망각에 구간다! 그럼 망구! 내가, 나도 올렸어! 나도 올렸어! 나이스! 얘네 쭉쭉 뒤로 빠진다! 에이! 아이시노! 아이시노! 엑시 넣어봐! 이거 볼래? 오케이 볼게! 제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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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스 피! 네! 오 나 죽었어! 뒤로 빠지면서 할게! 천천히! 이즈 프리딜! 우리 이즈 피비드! 나이스! 아! 유미 아까! 너무 섹시해! 오! 악살! 아! 이게 악살인가? 이거 바론 가는 게 낫잖아! 그냥 놔주고 바론 가자! 이즈 놀라봐! 나이스! 뭐야! 나이스! 뭐야! 뭐야! XK 데뷔 이 새끼야! 저 모렐리아! 모렐리아! 모렐리아 오케이! 아! 이제 용 한타 하자고 했는데 여기서 가렌 집 갔으면 텔로 와야죠! 텔로 있어! 이러면서 갈게 해줬고서 걸어오고 있고 나머지 팀원은 가렌이 머니까 버리제! 이게 무슨 팀전이에요? 안녕! 안녕! 니가 어제 여기 팔아팠다던데? 거치대 없으면 저도 이걸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똑같은 걸 샀어! 아니 이거 새로 산 거예요 이거 진짜로? 어! 세고요? 이겨야지! 어! 보니까 내가 남순이 거도 분석 좀 많이 했거든? 개인으로 흘릴 줄 모르더만 물론 이제 내가 할 말 아닌데 아 너네 잘 흘리던데? 어 잘 흘리던데? 어제 잘 흘렸잖아요! 아 자기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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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봉준 팀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내가 어제 두 단위에요 두 단위 두 단위가 약간 제가 봤을 때 건강상의 문제 말고 약간 좀 심한 혓바늘이 그런 게 좀 생겨야 돼요 그래야 선지션이 좀 낮아져야지 존나 잘해! 그리고 우승하면 진짜로 유튜브 홍보 존나 하고 그다음에 강아지 그거 해주고 그냥 크리스틱카드 사드릴게요 그러면 아 건조기 건조기 아니 건조기 얼만데 건조기 뭐야 엄청 비싼데요? 우와 나도 건조기 갖고 싶다! 저도 감독이야! 근데 내가 알기로 건조기가 요새 저 옷을 막 여기 막 실을 뜯는다고 들었는데 근데 모델카이저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탑들이 다 잘하더라구요 지금 모델카이저가 또 벤 당할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오빠한테 벤을 쓸까? 근데? 나? 쓸 수 있죠 쓸지 그러면 어 그런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가자 이거 궁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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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사? 궁사? 궁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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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저 저 빼빼빼빼빼 주로살살 빼면서 안 돼 안 돼 이거 안 내는데 싸움 이러면 그래 지면 좋은 게 나이는 빨리 낼 수 있어요 아 쉬는 시간이다 저희 쉬는 시간 아니고 이제 혼나는 시간인데 아 네 왜 자꾸 감스트님 안 껴줘요 게임에 아 말을 안 해요 제가 말을 안 해요 말을 아 나 집중하잖아 아니 4대5인데 감스트님을 계속 배제하고 게임에 미안해 야 이거 한 번만 써면 안 돼 제가 써도 앞에 안 보이는데요? 앞에 여기에 박히고 얘네가 손해보자 부시하고 똑같구나 잘생긴 사람은 그쵸? 근데 여기 둘 다 이렇게 꾸준히 있다면 내가 둘 다 돌릴 수 있잖아요 한 명이 형 두는 거예요 형님이 형님이 나 뒤로 가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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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너 밀고 있으면 내가 하고서 내가 위에 올리면 내가 평타까지 부시를 먹는 게 이럴 때는 못 깨는데 내가 이고 있다 이 상황 오오오 이거 이 정도 뱀픽을 딱 하면은 야무치 거 같아 야무치다 야무치다 근데 밑에서 이걸 하진 않을 거 같아 선생님 저 친추 받아주세요 헐 저도요 아니 근데 친추 정도는 괜찮을 거 같아요 왜요? 아 뒷속말 안 할게요 아 누가 다시 그냥 자랑만 할게요 저도 자랑만 할게요 극초에서 괜찮아요 애들이 이거 이거 궁 다 내려온다 다 오케이 다 왔다 이거 궁 빠졌고 궁 두 개 빠졌어 야 궁 대박 궁다 궁 이거 템타 줘 템타 줘 천천히 이거 천천히 이거 드리븐 해야돼 야 근데 내가 궁이 없어 나 18초 보는데 드리븐 드리븐 이거 볼배부터 볼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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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긴 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레오야 레오다 보고 오케이 오늘 내가 보는 중 다 피해 다 피해 다 피해 나이스 이거 이거 무대 다 담을 수 있어 진 진 진 진 나이스 진 말아야 돼 진 1대를 걸고 해 4타야 4타 조심해야 돼 어 맞았네 이거 궁 날라온다 이거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맞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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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루 조심 나이스 오른핀 나이스 진 말 잡아주자 경기에서 짓는면 죄인인데 아직 죄인 아니니까 너무 죄인처럼 오늘 좀 많이 졌는데 형님들 내일 대회니까 더 탄탄하게 보강해서 내일 꼭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우리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예 드립니다 어 스윙스인데요 그리고 깡패 아닌가요 아니 뭐야 시현이 너무 사기쳤는데 이거 맞아 야 민찬기 대 학산인데 민찬기 KDA 키스 보시면 미쳤습니다 민찬기가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감스트 모데카이저에요? 그것도 좀 굉장히 충격적인데 예예예예 돌진 조합에 맞서는 픽을 어떤 걸 할 것인지 생존기가 있는 이즈리얼이 좀 좋지야될까요? 어 그리고 또 미드로도 또 돌릴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예예예 이즈리얼 아 돌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살려면 이즈리얼 해야죠 어 스크림 때 유미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레오나 노틀러스까지 밴해주는 이러면 애교용 팔다리 잘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예 야 민찬기의 아지르 아니 아지르르 하네요 야 슈퍼캐리 하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아 이러면 미드 이즈리얼 저는 좀 약간 가장 기대가 되는 게 감스트의 모데카이죠 아으 너무 뒤에 탔어 와줘야 돼 와줘야 돼 와줘야 돼 이거 치잖아 이거 야 이거 싸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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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봐요 녹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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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났어 야 말파 말파 내가 잡을게 까리사 오케오케 네 나이스 야 이거 아질아 아질아 나이스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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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마 오케이 오케이 쏘지마 쏘지마 피도 없어 실드 W 빠졌어 뒤로 뺐어 죄송 나이스 녹담 궁올꺼야 스마싸움 이거 내가 가지고 왔어 말파 잘 들어갔다 먹었어 아 못 먹었다 아아 야 말파 저기있다 말파 여기있다 말파 때려 말파 때려 나이스 나이스 해들 해 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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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갈게 다필 다필 오케이 천천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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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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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질 데려가도 돼 아질 말파 약해서 아질 힘 안 빠졌고 이거 계속 이거 이런거 궁 박으셔도 돼 이런거 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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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 나이스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앞에 이거 가보자 이거 다이브해도 돼 다이브해도 돼요 막발로 다이브해도 돼 이거 아질이게 피 아질이게 피 난 터덩스 야 밑에 밑에 카이사 얘들아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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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카이사 피 카이사 카이사 아 죽었다 아직 할만해요 아직 할만해요 나 이거 내가 잡아볼게 앞이 전할게 앞이 전할게 이거 이거 계속 밀어놔요 이거 나 근데 오차비 나 텔 있어 오 잠잠 여기 갔네 오 오 아 그래도 케이트는 잡긴 했는데 막긴 막았다에 초점을 좀 둬야 될까요 이때 바텀 한 명 가 스포파 바텀 응 안틀거야? 안틀거야? 아 이거 이거 안틀 부탁이라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아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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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미안 미안 바텀 이거 이런거 그냥 궁 박아서 벤씨 빼놨거든요 궁 박아서 돼 이거 나이스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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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와 이루와 천천히 천천히 빼면서 빼면서 야 녹턴 야 이제 가 녹턴 나온다 녹턴 거기까지 녹턴 이거 녹턴부터 오케이 됐고 끝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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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될게 내가 몸 될게 살짝 조심 몸 될게 이겼다 이겼다 쳐줘야돼 이거 쳐줘야돼 몸 대놓은거 빠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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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죽었다 오케이 나이스 끝날까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예스 나이스 나이스 나 또 언톤 굽힌거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 아 아 아 너무 잘했다 나 또 얻어 좋다 야 어 잠깐만 이제 바꾸자 이제 홍보 조금만 줄이고 싶대요 응 오케이 이제 8400으로 승분 금지 바텀에서 먼저 말파한테 궁 쓴거 역겹다 근데 다른거 괜찮아 3번이 제일 역겨웠어 4번 CS CS 역겨웠어 김정 3,4번이 잘못이야 2번 뭐 괜찮아 바텀 가라 했는데 탑감 역겹네 지가 뭐 되는줄 알고 갑자기 오더 존남 역겹네 역겹긴 하네 시XX이 지가 한판 이겼다구 Atlantic 시XX이긴 하네 음 근데 잘했어 모뎅카줄 솔직히 잘했어 accurate чет tidak 카일이가 지금 어디로 가야 와 오 あ 이거 나미 이거 뺏어가기 전에 빨리 가져오자 이거 근데 뱀픽인게 맞나요? 남이 같은 거 선빙한다는 거는 미친 짓이지. 아니 한 치 앞을 보셨보기 매력이죠. 어 그렇죠. 야 일단 감수스는 난 틀리지 않았다. 진! 야 원딜 다 죽여버리겠다. 매서웠어요. 와 이게 무조건 진을 할 각이었는데. 아 그런가요. 3이라 되나요? 3이라 되나요? 제가 3이라 해봤는데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3이라 안 될 텐데요. 3이라 되나요? 어 진짜 야 시비르! 시비르 의미 약간 고정조합. 고정조합. 시비르 의미, 시비르 의미. 100점짜리 픽이었던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미드 액으로 지워놔주겠다. 골을 압박할 만한 CC가 있긴 한데. 오 그러네요. 모델 카이자 봉정도? 지금 옥규 감독 대 그 다음에 마린 감독의 이 뱀픽 싸움에서는 마린 님이 이긴 건가요? 저는 왼쪽 손을 들어주고 싶긴 하네요. 어 고릴라 님은 좀 어떻습니까? 저도 왼쪽. 와 야 이거는 또. 레벨 6 나 레벨 6. 여기 아드야. 케인 타. 이거까지 지울 거야. 케인 타 케인 타. 케인 타 케인 타. 우리 용 가다. 우리 용 가다. 용 가야. 용 먹었고. 스티아 잘 피했어. 너무 좋아 지금. 유튜브에서 케인 막는 법 보고 왔다. 그. 격 색깔 변하는 거 다 보고 왔다 진짜. 와 열정 뭐야. 야. 야. 야 룰블랑 매서운데요? 야 룰블랑 확실히 할 줄 아네요. 네. 야. 선Damn 둘게요. console. Corey. oubt. 총 2! 있어요. 조마. ELL started list ян 전용연대 밀어요. 싸움 말고 천천히. 나이스 천천히 이거. 야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 남이 자꾸 밑에 밑에 밑에. 야 에코 에코. 에코 만 피. 야 야 야 잠깐만 케인 나온다. 케인 나온다. 케인 다 케인. 케인 잠깐만. 에코? 알파 봐. 알파 봐. 알파 봐. 케인. 도망가. 야 이쪽으로 왔는데? 어디 갔지? 그리고 감스트 선수가 전 모데카이사 픽을 왜 계속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 너 어떤거죠? 약간 감스트 님이 상대방의 존재감을 지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 어어? 근데 모데카이사 북으로 지워버린다. 1인분이 이상해. 아아아아. 나이스. W 빠지고. W 빠지고. 지금 W 빠졌어. 삼천히 천천히. 나이스 탈진. 나이스 탈진. 아 나 충실 보셨다. 이거 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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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요. 야 에코 궁 뺐다. 에코 궁 뺐다. 에코 궁 뺐다. 에코 나와. 에코 나온다. 다객 피. 다객 피. 저저저저니 나이스. 에헤헤에헤. 싸워요 싸워요 싸워. 싸워요 싸워요 싸우주세요. 나이스 잡았어 에코 잡았어. 에코 잡았어. 나이스. 이 한타가 어떻게 보면 게임의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플래시 하나 또 뺐죠. 어 에코 에코부터 들어가요. 르블랑. 삼타 삼타 삼타. 어 빨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넥카드 잘 들어갔어요 공포 걸렸고요 자 에코 같아 자 카이사 집박하려 와 여기서 다른 게 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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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수 아! 날 뜨진 않았고요? 날 뜨진 않았고 그냥 살짝 여기에서 감스트 선수가 와! 감스트! 야! 감스트가? 야 시빌이 트리플 킬이고요 와 이렇게 되면 용이 사용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다 집이야 너 혼자야 응 직갈테 그 감독님이 같이 가라고 했어 직갈테 항상 갔대 자 봐! 나 박탑! 그래서 한번 암새로 나이스! 무범생! 와! 주민중 좋아! 주민중 다이어트! 무범생! 무범생!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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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너 탈아? 탈아? 와 미드! 나 플래시! 나 플래시 있어! 플래시 있어요! 아 뭐야! 맞아! 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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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찍기만 하면 돼! 안 찍기만 하면 돼! 아 살렸다 씨! 아 그거 가짜야 언니! 어 뭐야! 나 가짜야! 어 직 갔다 직 갔다 직 갔다 직 갔다! 에코 보소? 해볼래 이거? 에코 해줘? 괜찮은데 말파운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말파운 숙박 x3 야 에코 데려갔다! 에코 데려갔다! 칼사 붙을먹어! 칼사 붙어놨어! 야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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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시! 에코 부시! 여기! 에코! 이제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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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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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여기! 에코! 여기!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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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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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론 받아? 이거 내 숙박! 숙박 받았어 이거? 야 숙박! 바로 버스! 지금! 지금 바론 버스 하셔야 돼 이거! 상탱! 바로바로바로! 아아! 시가 안되죠 시가 안되죠 아아.. 빼는거다 빠지자 빠지자 우린 빠지자 우린 빠지자 우린 빠지자 이거 어.. 케인 안 들어오고 이거 장로 1분이요? 어 케인 뭐야 케인 뭐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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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줘 바로 봐줘 가는거 가는거 에어.. 존여 없어 이거 에코 데려가기 이씨 에코 빼고 헤코 빼고 야 에코 나 에코 때린.. 어 에코 잠깐.. 야 에코에코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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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썼다 공 썼다 에코에코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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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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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께 이거 간다 간다 에어차pse 카이사 빼 카드 스컷 헤카림에크 부티해바 부티해바 이거 에코에코에코 때리는 중, 잠깐만 이거 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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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부터! 케인봐줘! 케인부터 킹컷! 야 위 위 위 위! 갈 거야 이거 계속 갈 거야! 에코 봐야 돼! 에코! 에코 봐줘야 돼! 에코! 오케이! 나이스!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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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이겨 천천히 하면 이겨! 에코 지금 빠졌어! 에코 지금 빠졌어! 타워 타워! 오케이! 에코 공이! 나 이거 퀵 금방 있잖아! 에코가 왜 궁 있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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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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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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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 이거! 이어됨다 이거! 나이스! 케인 이루와! 케인 이루와! 케인 이루와! 아이 둥 Dah! emb fades 애코 에코! 에코 애코! 에코! account CAIN 이쪽 ppl! 개인 이쪽 ppl!! 호스트 ppl! flirt 200p äh! 미리 켜놓자 미리번 K在一起 빌 litt 시킬 놓고 쳐 줘! 시킬 놓고 케 줘! 시킬 놓고 쳐 줘! 시킬 놓고! 시킬 놓고! 나이스 이거! 너 힘 심 ruler 안 해 Dip, 나 미안 미안 찌 우리 바다 용이야! 우리 바다 용이야! 우리 바다 용이야! 이거 치우 줘! 타워 타워. 미 ampli 밀어 물어 세 mascara 케인 잡아. 케인 잡아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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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에코 보자. ание 90초에 강화 さ임 아激 enroll 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4강 갔는데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실 거 같은데 누구요? 당신요? 좋아요 완전 좋아요 진짜로 아 진짜 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완전 마음에 들어요 오 알겠습니다 아 시발 이 화면 보고 감스키 형 인터뷰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너무 인터뷰 하고 싶어 하는 게 티난다 그리고 사페 씨 4강 갔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페 씨?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탑도 오늘 갱 많이 흘리고 정말 기여도가 많은데 아 당연하죠 저희 칭찬 많이 했어요 감스키 씨의 주인공 아 네네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하하하하 아 이렇게 하하하하 장난이거 아 오케이 감스키 씨 네네네 예 아니 오늘 모델 카이저 너무 잘하던데요? 제가 잘했다기보다 저 마리 감독님하고 톰 그다음 크로 코치님 니아 코치님이랑 상윤이가 좀 잘 너무 잘 봐줘가지고 야 코치지는 LCK 레전드예요? 예예예 거의 민찬기 스토커 수준으로 민찬기만 데리고 가던데 그 이유가 있었나요? 하하하하 사실상 민찬기씨가 없으면 저 팀은 거의 예전에 그 멸망전 3채리강 팀이에요 아아아아아아아아 혹시 아시나요? 그 카이사가 수원을 갔는데 카이사를 데리고 갈 생각은 1도 없었나요? 저는 순 산지도 몰랐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 다 몰랐는데?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어떻게 이 경기 뱀픽은 마린 감독님이 이렇게 좀 짜주신 건가요? 미아님이 어제 저랑 한 번 더 가서 경기 끝나고 한 한 시간 반 정도 엄청 오래 짰거든요 와아아아 다른 선수들도 다 잘했지만 한 명만 좀 고르자면 다 잘했지만 제가 뭐 MVP를 한 분 뽑자면 감스트 밈이 진짜 오늘 잘했거든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다른 선수들 다 14례일 때 본인만 16레비인 거예요 와아아아아아 인정 인정 아니 근데 뭐 저 사람 울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감사합니다 사피티비 너무 고생 많으셨고 j аны 사피티비 하하하하하